소개팅 소개팅 나갈 때마다 예쁘게 보이려고 화장을 하니까 자꾸 진해지거든요. 내추럴하고 은은한 메이크업 방법을 알고 싶어요. 안녕하세요.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수지 실창입니다. 많은 분들께서 소개팅 시 메이크업이 많이 진해져서 고민하시는데요. 제가 오늘 본연의 내 피부가 맑고 뽀송뽀송한 것처럼 연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우선 은은하게 빛나는 프라이머를 사용하여 얼굴에 가볍게 터치해주어 반짝이는 피부를 연출해줍니다. 완벽한 피부 표현을 위해서 자칫 잘못 사용하시면 뭉치거나 두꺼워질 수 있는데요. 이때 가벼운 에센스 타입의 비비를 소량씩 밀착시켜주시면 뽀송뽀송하면서 빛나는 피부를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. 피부톤보다 한 톤 어두운 컬러의 쉐딩을 사용하여 이목고기를 또렷하게 잡아주고 목부분까지 연결해주어 얼굴이 동동 떠 보이지 않게 해줍니다. 아이섀도우를 많이 사용하시면 자칫 진해 보일 수 있는데요. 베이직한 컬러의 크림 쉐도우를 사용하면 은은하게 반짝임을 줄 수 있습니다. 눈 밑에도 맑아 보일 수 있도록 한번 터치해줍니다. 브라운 라이너를 사용하여 점막 부분을 얇고 꼼꼼하게 메꿔줍니다. 브라운 섀도우를 사용하여 끝부분을 1-2mm 정도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시켜주면 보다 지속력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. 뷰러를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컬링한 뒤 바깥쪽 방향으로 한번 더 컬링해줍니다. 잘 번지지 않도록 워터프루프 마스카라를 사용하여 꼼꼼하게 발라주시고 내 눈매가 원래 길어 보이는 것처럼 바깥쪽으로 풍성하게 한번 더 발라주세요. 블러셔는 코선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나이 들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애플존과 그 위쪽으로 터치해주세요. 잘 묻어나지 않고 지나치게 번들거리지 않는 틴트 글루스를 사용하여 오랫동안 유지되는 립 메이크업을 완성합니다. 안쪽부터 그라데이션 하듯이 바깥쪽으로 자연스럽게 펴줍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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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